얍! 어? 우와! 으하하하하하하하하 어? 슛! 아이쿠! 슛! 아이고구구! 아, 왜 이렇게 잘 안되지? 이상하다! 케리! 케빈이다! 케빈 안녕! 어, 안녕! 케리 뭐해? 나 지금 공 던지기 연습하는건데 이것 좀 도와주면 안될까? 내가? 응! 어, 내가? 응! 어차피 또 공 연습해야되지 않을까? 그김에 나도 좀 도와줘! 아, 그럼 진사람이 공 어질러진거 다 치우고 나머지 연습하기다! 알았어! 나 자신있어! 그래! 빨리하자! 빨리하자! 잠깐! 그전에 친구들한테 인사부터 해야지! 아하! 하하! 친구들 안녕! 케리앤플레이의 꼬마 케빈! 꼬마 케빈! 하하하하! 오늘은 꼬마 케리랑 호빵맨 숲에 공 넣기란 게임을 해볼거에요! 자, 케리! 준비됐지? 어! 준비됐어! 출발! 어! 출발! 출발! 오! 케빈! 이건 무슨 게임이야? 하하! 이 게임은 30초 안에 공을 더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이야! 아! 그렇구나! 어! 아! 근데 케빈 있잖아! 응? 공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? 에헤! 그럼 시작! 시작! 오! 나도 슛! 오! 나 들어갔다! 아싸! 어! 슛! 나 완전 잘해! 아! 내 공이랑 붙여서 들어간거 아니었어? 아! 나 천재인가봐! 나는 힘이 너무 쎈가? 아! 이거 안되는데? 어후! 잠깐만! 어! 나 천재인가봐! 대박이야! 30초 땡! 그만 그만이야! 우리 이거 세볼까? 어! 안 사도 될 것 같애! 어! 세보자! 안 세도 될 것 같애! 아니야! 와! 케빈 이겼다! 와! 케빈 진짜 잘한다! 어떻게 이렇게 더 빨간색일 수가 있다! 그럼 우리 이번에는 공 다 집어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! 어? 어? 그래? 어! 공 다 이거 쓸 때까지 하면 되는거야! 알겠어! 그럼 시작한다! 어어! 준비! 준비! 시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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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자아! 나 천재야! 진짜 장난아니야! 어! 엄청나! 어이쿠! 두 개네! 아이쿠! 아이쿠! 넘어갔어요! 잠깐만 다음과! 아이쿠! 아이쿠! 나 천재야! 어이! 아이쿠! 누가 이상한데... 뭐지? 저기 잠깐만 앗 난 끝났어 아고 벌써? 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 어이 아고 나 천재야 ave성 이번엔 누가 더 많이 넣었는지 보는거다 그대 어르에르에명 케민 응 이번에 조금 넣었는데 으으으으으으으..... 볼게 준다 우와 엄청 많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간색은 여섯개고 빨간색은? 아니야 안새도 될 것 같아 왜? 내가 졌어 아 그래? 공패를 인정하는 것이야? 난 네개는 없거든 아이쿠 어떡하냐 케빈은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케빈이 나머지 있는 공 다 치우고 연습 더 하고 와 알았지? 안녕 또 졌어 친구들 오늘은 꼬마캐리랑 호빵맨숲에 공넣기랑 게임을 해봤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케빈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신나고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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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